미국 서구 개척 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강바닥에 사금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가지고 부자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문이 나니까 동부 지역 사람들 이야 서구로 가면 막 금이 강바닥에 있다 그래서 막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존 웰이라는 독실이라는 그리스 형이 있었는데 그분은 주일은 거룩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고 완전히 주일은 휴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차를 몰고 갑니다 인간적으로 참 어리석게 보이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도착해 보니까 동네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사금을 많이 캐가지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려고 보니까 아니 먼저 도착할 줄 아는 사람 이제야 병들어갖고 꾸역꾸역 한 사람 보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요 저들은 황금에 눈이 머드워가지고 주일이고 뭐고 막 말을 달리고 그래갖고 마차가 부서지고 말이 병들고 그래서 완전히 병자처럼 실신에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여섯 해 동안 일하고 실제 안식하라 이 날은 자유이고 행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제 안식 에덴 동산에 안식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안식을 언제 해보고 하시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영적으로 주님 정문을 만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첫째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구소 안에서만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날에 복주사 거루가게 하셨으니 거루 영적인 복이 이 날 오고 안식의 주인으로 예수님 오셨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엿새 동안에 인간을 세상 만드시고 엿새째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의 첫날이 무슨 날이요? 7일째 안식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첫날 안식으로 시작했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영적으로 쉬 먹고 은혜 받고 살아난 이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깊은 영적으로 하나 된 만큼 예수님의 평안이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내게로 오라 이 시간도 못 먹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해주겠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조조 다 맡기고 주님 품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의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의 심어대니 이 마음의 심 언제입니까? 온유 겸손이고 내 멍해를 메고 자 주님의 멍해가 뭘까요? 주님의 멍해가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멍해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 지금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그 피를 인정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열리고 에덴이 회복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주님 사랑하고 살만 되어요 멍해라게 해서 내가 힘들게 또 십자가 지어야 돼 고통을 느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또 이 마음을 심는데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주님 따르는 것이 여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에서 보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끌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아말렉은 애서의 손자족속입니다 애서가 누굽니까 팥죽 한글에 대해 장자의 명부를 바라보는 망령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족속이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너희 육신의 소욕을 끊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힘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주님 만나서 안식 은혜의 가문에서 내 영이 성령 충만할 때에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도 주님 못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도 주님 못 만난 사람 별 재미가 없어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빨리 끝났으면 하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주님 못 만나고 교회에 다녔던 거예요 또 사업은 잘 된다가 바쁘기도 하니까 주님이 범하고 막 돈 벌르고 다니다가 아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마르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간암 말기예요 그때 이분이 이제 청천벽력 같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온 세상에 슬픔의 눈물입니다 내가 인생 이렇게 있어서 돈 많은 것 돈이 나를 살릴 수도 없고 세상 만사가 귀찮고 그냥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믿음 다행히 하나님한테 죄송하게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요 그 딸이 아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드려 그러니까요 야 나 같은 거 하나님 이제 받아주겠니 아니야 아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다려주세요 내가 기도할게 눈물로 이 딸이 기도하면서 아빠를 설득해가지고 새벽에 나왔대요 근데 기도 안 한 분이 새벽에 나와야 기도가 터지겠습니까 또 맹송에서 앉아서도 은혜도 안 되고 그런데 한 번 은혜가 임했어요 주님 이 목숨 살려주시면 내가 생명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애통에 눈물이 터지기 시작했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울고 통곡할 때 이제 주님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회귀가 터지고 은혜가 임했어요 3개월 사형선거인데 3년이 지나도 괜찮아요 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암균은 없어진 게 그대로 있대요 그런데 더 이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암균이 약화됐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 교회를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더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회학의 안식이 신약의 부활 주일로 바꿔지게 됐는데 여러분 교회학에서 제일 큰 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천지창조가 제일 큰 날이고 하나님의 안식은 날이 그래서 쉬는 날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죄, 죄값은 사망, 지옥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양손 양반에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사흘만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다시 살아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날 바로 우리는 주일로 예배해 드리게 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이렇게 공격합니다 일요일, 썬데이, 태양신, 썬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태양신 그걸 섬기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왜 주일을 섬길 수밖에 없냐면 안식일, 토요일날은 주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날이고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다섯 번 나타났는데 다섯 번 나타날 때마다 주일날 나타났어요 성령 강도 주일날 오셨어요 밤모스님 하늘의 뚜껑이 열린 것도 주일이었어요 성찬식도 주일날 했어요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하나님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사야 58장 말합니다 네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말고 그랬어요 사사로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에 오르라 기르리라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날은 주님 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쓰지 말아라는 거예요 특별히 생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난 매일에도 안식일날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락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주 또 8월 첫째 주 아 휴가 주간 절대 한번 가면 어때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이날 진짠가 가짠가 주님이 볼 날이에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폴레옹 황제가 내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 10일도 못됐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전쟁 중에 철모벗고 총 놔두고 그리고 예배된 시간에 잘 행복했다는 이 고백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과물에서 쉬 먹고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고 주님 만난 날 가장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훈련병이 훈련 시간이 끝나고 몰래 빵을 사러 가다가 뛰어가다가 딱 부딪혔는데요 아이고 깜짝 놀라게 보니까 꿈에도 볼 수 없는 별 둘 소장 아이고 죽었구나 벌벌 들고 그때 훈련소장님 묻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예! 훈련소장님이십니다 그때 조금 있다가 훈련소장님이 그랬대요 소장님은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야 인마 내가 네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걸음만 나사라고 도망가버렸대요 예! 나 모르니까 빨리 도망가버려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생각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들여야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인생은 예배의 승자 예배의 승자 예배의 승자 사실은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하나님 만난 시간 가장 높으신 분 그분 만난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추리우크 구장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계 1시대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섬길 것이랄 때 그 섬길 것이라라는 것이 예배들 것이라 그래서 예배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면 예배를 해치워요 정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인격적인 만남을 써야 돼요 인격적인 여러분 내가 마당만 왔다 가지 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대서 주님을 뵙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우리의 주역 자 주역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영화 배우가 촬영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그 탤런트가 좀 늦을 수 있겠어요? 또 촬영 중에 내가 좀 쉬러 간다 갈 수 있겠어요? 끝나기 전에 집에 가볼 수 있겠어요? 내가 주역이란다면 내가 주역이란다면 내가 마음 먹고 이 시간도 누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사랑하면서 집중하면서 예배해 드리는가 예배해 드린자 그 자리를 찾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된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구역에서 예배해 드리는 뭐냐면 구별이라 드리겠습니다 구별 구별하라는 것은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오늘 흠 없이 드려야 됩니다 요한문 4장 입사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냐 하면 어떤 예배가 되냐면 형식과 의식화 되고 말입니다 우리가 신령이 뭡니까?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를 말이에요 성령의 임재에 와서 많이 산 재물이 돼요 오늘 성령의 임재의 가장 키가 어딨냐 하면 회계입니다 뭐예요? 회계 애통하고 회계하세요 보혈 찬송 부르면서 그 보혈의 피에 의해서 내가 섬에 찡하면서 참 하나님 그 보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격합니다 하는 그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돼요 많이 섞어 있는 것이 뭐냐면 맞아요 보혈 찬송 부르면서 성령 찬송 부르면 되죠 그런데 보혈 찬송 무조건 부른다고 성령이 올까요?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없이 입술로 가사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내 가슴으로 부리는 거 내 마음으로 드리는 거 자 그 말에 무슨 말이냐면 가슴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누가 큰 자냐 보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자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 자가 가장 존경한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내게 좀만 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까 이 땅에 복받고 형통하고 일 잘 되고 그런 사람이 사랑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희한한 것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일까 생각해보세요 누가 심령이 가난할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심령을 가난하기 위해서 물질의 가난이나 심령이 가난하여 사실 거의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환경을 흔들어놓고 뒤집어먹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 원하냐면 그 물질을 거둬가고 건강에 얼음을 주고 환경을 거둬간 것이 목적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산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가 재능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시해야 하나님 붙잡아줄 시해야 하나님 함께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뒤집어 엎어볼 수 있고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버릴 때는 그 순간 권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골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심령이 가난하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 그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매일매일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요 영혼이 잘됩니다 그러면 범사에 이제 잘되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범사에 잘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순간 줄 수 있는데 영혼이 잘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뜨린 훈련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연단에 하나의 물질의 복을 한순간 줄 수 있는데 변화시킨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시고 아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해지니까 사랑하고 주님 찾으시고 그런 사람이 예배에 성공합니다 예배에 성공한 복된 이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배 된다는 것은 진리로 예배 되는데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이 영의와 생명의 말씀이 왔었을 때는 이 말씀이 레이마로 와요 이 시간도 그래 주님 내게 오신 말씀이네 주님 감사해요 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 이게 레이마로 온 거예요 아 주님이 내게 터치하시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 아지요 말씀이 금이 돼갖고 나를 수술하고 세속적인 것 제약적인 것 끊고 버리고 자르고 그래서 나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변화가 오게 되면 항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때로 살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제물돼서 각을 뜬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때 성령이 불이 왔었을 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때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할 때에 바로 나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면요 아 내가 주님 너무 감사하고 나를 회복시키는 은혜 감사하고 이 시간은 마치 어떤 시간이냐면 신랑과 신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약혼의 시간이에요 이 때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기쁨이 오고 위로 가고 평강이 넘치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넘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그때 맛을 알아요 이 맛을 하는 사람들은 이야 정말 예배가 예배답게 하나 만났다 거기서 찬송이 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주님 사랑을 깨달아지고 주님의 은혜가 와닿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날마다 넘쳤을 때에 이 시간에 그 맛을 알고 행복을 알고 찬양하든지 기도하든지 모두가 내게 주신 내 영혼을 살찌기고 내 영혼에 소생하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 맛을 봤는데 주일 성수해 뭐 혈하고 강혈 보고 있어요 좋은데 좋으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배에 설레여가지고 빨리 찬송 부르고 사모하고 오늘에게 무슨 말씀 주실까 그런 가문에서 여러분 시간 시간 예배에 승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부가 돼가지고 세상 돈 금시 권시여고 이혼여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에 안 두릅니다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그래요 우리가 신부는 영과 홈과 몸이 흥없이 보존되어야 되는데 미래는 다 좋은데 잘 쓰여요 세상 금시 권시고 연애하는 사람들은 좋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팔불대야 보면 압니다 날마다 거룩한 신부로 단장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어디까지 지켜야 될 것인가 주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오후에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기관에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일몸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귀찮고 그것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미 식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주님의 주일을 문자적으로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 주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좋아하는 건 뭔지 싫은 건 뭔지 모릅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고 사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형식에서 부부간의 사랑 1조 2조 적어놓고 애와라고 하더라고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은 생업을 중단하는데 또 매매하지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쩔 수 있는 돈을 쓸 때가 있어요 밥을 한 걸 사먹어도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전두화 개설한다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장사하는데요 주일날 문 닫으면 미스상이 떨어져서 운영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래도 믿고 주일 성수합시다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 듣고요 문 닫아갖고요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틀린 것입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문 닫아갖고 망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것 아닌가요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것 같아요 좀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 뭐라고 이 땅에 불태우겠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사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말씀 지키기가 세상과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서 인정받는 거죠 사도락 가면서 그 아버지 누구이시냐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앙에서 자라지 아니하실지 없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 다른 종교 복만 있으면 막 가야 되겠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서 피우셨고 예수님 신부고 예수님 것이니까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외들게 사는 것이고 섬귀게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주일만 사랑하냐가 제일 중요해요 억지로 부담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누나가 넷이었는데 19살 때 다 시집 보냈어요 하나만 20살 봄에 딱 보냈는데 연애한다고 연애 모두 그 당시도 연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아버지가 무섭다 하더라도 지금 연애한 남자가 밤에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버지가 지키고 있어 보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어요 난만 같아도 개구멍 끼워서 가고 볼 것어 담도 넘어가고 있어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무서워 그 무서워 못 가면 사랑 안 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하는데 그 시간에 예배드린 성진이 와서 내 인생에 주님 만난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이 영생을 주는데 그리고 내 있는 재능 모든 걸 다 했어요 봉사 헌신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만한 광장에서 예배드린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나오면 니엠의 팔자 보니까 율법을 듣고 막 울었어요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때 울지 마라 그래요 여화생이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화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순서를 보면 회개의 눈물이 울고 그 다음에 항상 예배드림에서 보일 찬성 맨날 울고 질 짜고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시고 은혜 받고 나면 기뻐하셔요 아멘 기쁨의 눈물 눈물 똑같은 눈물도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복의 눈물 여화를 기뻐한 것이 너의 힘이라 나갈 때는 얼굴에 기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시간 가장 보기는 시간 그런데 성령의 임재감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명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 지성소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법괴가 있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 뵙면 최고의 예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뭐였냐면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자예요 신부로서 신랑의 맛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위로 평강 감사 기쁨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고 그러면서 말씀 지키는 것이 행복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된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수가 와요 생수가 오니까 이제 기쁨이 오고 시작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예수님의 맛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돼요 그런 단계에 있었을 때는 우리 생각과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이 연락되시고 모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인생이 가장 영광선 날이 가장 절정의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아브라메스의 가장 영광선 절정의 날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순간 가장 인생의 최고 영광의 순간 가장 소중하게 드리면서 그거 하나를 통해서 너는 합격이다 하면서 얼마나 귀하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그게 제사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다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그랬어요 주일날 좀 일찍 오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제일 좋은 원 입고 정성 드리고 여러분 헌금 하더라도 내가 집에서 정성을 기도하면서 제일 새 돈으로 갖고 와서 드리고 억제 인생을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 있었대요 세신자가 헌금 바구리가 오니까 내일은 내 천원짜리를 내고 싶은데 오천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언급기 오천원짜리 내고 권사님 내가 천원 내고 싶었는데 오천원짜리 낳아서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걱정 마세요 하나님 천원으로 잘 받으셨으니까 그랬대요 여러분 내가 마음이 없는 거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구의학에서 재물이 꼭 있었거든요 제가 고민을 해요 예배 시간에 헌금수소 근데 이것도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설교만이 아니예요 찬양하고 시작부터 끝까지 포도와 광고도 하나님 말씀해 드리면 예배로 받으셔야 돼요 예배에 승부합시다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